일어나 당신이 뭘 잘못했어? 여긴 뭐하러 왔어? 당신 보러 온 거 아니야. 회장님 뵈러 온 거야. 마침 잘 됐네요. 기범 씨도 같이 있고. 면허님이 무슨 일로?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. 누군지 잘 아시죠? 백기범 사장님 말이라면 목숨도 내놓을 사람들이잖아요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요. 사고요. 그냥 거만 주고 말라는 걸 그놈이 도망치다 혼내 넘어진겨요. 진짜요 태수야. 진짜요 태수야. 아버지 믿어줘요. 손 대빈 그놈이 어떤 놈이지 알아요? 도박군의 사기꾼이 월차가 없는 놈이요. 아버지 돈이 30억. 가질리에서 다 날려먹으시요. 차용증이 제 남편 이름으로 돼있네요. 회장님하고 저하고 물에 빠졌어요. 저 사람 누구 먼저 구할 것 같으세요? 여기 불바다 되면 이 사람 누구 먼저 피신시킬까요? 물불 안 가리고 20년을 바친 사람한테 살인 우명도 모자라서 30억 차용증을 내민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가자 여보. 고마워. 거짓말. 고마워. 고마워. 감사합니다.